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도오도 우편상식 기본이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상식 공부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을 거예요. 물론 거꾸로 우편상식부터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어려운 것부터 한번 해결해 보자 해가지고 금융상식에서부터 쭉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아주 거대한 산이라 할 수 있는 금융상식을 마무리하고 이제 우편상식 쪽으로 넘어와서 첫 강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편상식은 이제 금융상식하고는 좀 차원이 많이 다릅니다. 일단은 양도 상대적으로 더 적습니다. 더 적고 그 다음에 용어나 이런 것도 크게 뭐 어렵게 느낄 만한 것도 잘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구체적인 막 그 요금 막 주격 뭐 이런 것들을 외워야 되는 것들이 상당히 즐비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좀 이제 섬세함이 필요한 그러니까 이제 비유를 하자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다닐 때요. 내신 대비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수능 대비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나눠서 봤을 때 금융상식은 수능 쪽에 좀 가깝습니다. 이 어떤 내용을 보고 그 상황 판단을 좀 해서 풀어야 될 문제들도 꽤 많이 섞여서 출제가 돼요. 그렇게 출제가 되는데 그런데 이제 우편상식이다 이랬을 때는 내신 관리하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내신 관리하는 거랑 비슷해서 꼼꼼하게 누가 구석탱에 있는 거 잘 찾아서 그것까지 머리에 넣느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편의 역사는 아주 오래됐죠. 오래됐고 근대적인 우편의 역사도 이제 우리가 개화기 때부터 시작이 돼서 오늘날까지 오고 있으니 엄청난 시간이 이제 흘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갑신정변 같은 게 우정국 개소식 때 이루어졌다. 이런 건 우리가 어디서 들어본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따져보더라도 우체국의 역사는 이 우편사업의 역사는 굉장히 이제 뿌리가 깊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어떤 정보 전달 또 이제 서로 간에 안부를 묻거나 선물을 주고받거나 등등의 수단으로 오래도록 사랑받아 왔던 이 방법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방법을 국가는 운영해야 될 의무도 이제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수단 이외에는 서로 뭐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멀리에 떨어져 있는 원거리에 떨어져 있는 사람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서 이게 이제 아주 주된 통신의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다양한 매체들이 등장하면서 보다 더 신속하게 또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전달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편사업이 상대적으로 좀 위축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게 재무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조금 예전보다는 좀 어려워진 구석도 좀 있고 하기는 한데요.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이 사업 자체를 포기하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국가에서는 이 사업이 뭐 돈이 되든 안 되든을 떠나서 유지해줘야 될 사업으로는 분명히 이제 존재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책무가 국가에 있다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부 조직에서 여전히 품고 있으면서 공기업으로 떼어놓지도 않았어요. 그냥 정부 조직 안에 두고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게 메인이 돼가지고 이제 금융 쪽에 관련된 이 업무들도 이제 이 우정사업본부에서 확장해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나을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필수적인 기능 중에 하나인 우편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상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시험도 잘 보고 붙으면 그리고 업무에 배치됐을 때 업무 수행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우리한테는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으니 하나하나 그냥 공부하느라고 내가 시험 치르느라고 내가 개고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알아두면 나중에 내가 평생 써먹는 거다 생각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고 모두의 말씀드렸던 것처럼 꼼꼼하게 내신관리 내신에 대한 대비를 하듯이 그렇게 공부를 따라가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자 그리고요. 이 우편과 관련된 부분이 국내 우편도 있지만 국제 우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우편이 메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국제 우편이 좀 약간 플러스 알파의 개념처럼 보이긴 해요. 근데 이제 비중으로 보면은 1대 한 0.7 정도? 네. 비중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우편이 지금까지는 출제될 때 문항수가 국내 우편보다 더 적고 양도 적고 그랬었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우리 20문항으로 확대가 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때는 또 이제 아 진짜 더더더 꼼꼼하게 봐야 되고 뭐 하나 흘리는 거 없이 잘 주워 담아야 되겠구나 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서 지금부터 이제 우편에 관련된 공부를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실까요?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총론으로 들어가 봅니다. 네. 구조화기가 나와 있는데요. 자 총론에서는 우편이 뭐냐?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겠습니다. 우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우편이 뭐냐고 제대로 말해 보라고 했을 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이게 뭔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개념 정의서부터 개념 정의서 우리는 계리직 공무원으로서 우편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할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우편과 관련된 개념 정의서부터 똑바로 좀 하고 가야 될 텐데 일단은 우정사업본부와 그리고 우편 관서에서 이제 담당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상위 개념으로 가면 이제 국가 전체에서 관장하는 것이고 우정사업본부도 국가의 조직의 일부분이잖아요. 국가 조직의 일부분이고 국가 정부 조직의 일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상급기관으로는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있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제 그렇게 관장하는 주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사회서비스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편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살펴봐야 돼요. 우편이 이런 거라고 한다면 우편사업에서 어떤 걸 관장하는지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우편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이런 것도 좀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또 경영주체 아까 우편 얘기할 때 살짝 얹어서 말씀드렸는데 경영주체에 대한 얘기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우편사업과 관련된 법률이 있을 거예요. 국가가 움직일 때는요 반드시 법령의 근거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이 저 있지 않습니까 이게요 국가가 뭘 할 때에는요 국가 정부가 뭘 할 때는 숨쉬는 것조차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편합니다. 숨쉬는 것조차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면 국가 공무원이 해야 될 자세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무원이 되어서 해야 될 자세는요 반드시 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만 난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거기다가 일부 고객들을 응대할 때에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신축성을 일부 좀 발현해 줘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재량이 나름 생각한 것보다는 많지만 그러나 이 재량을 옥죄고 있는 큰 틀로서의 법령이 존재한다는 것 법령뿐만 아니라 그 밑에 뭐 각종 지침 같은 것까지 싹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 것들의 범주 내에서 업무 처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가지고 숨쉬는 것조차 이 정해져 있는 법령 등 정해져 있는 이 규정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고 관련 법률들을 좀 들여다봐야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편사업에 보호규정이 있습니다. 우편사업은요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사회서비스라고 그랬어요. 사회서비스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공익성 같은 것들이 있다. 아니면 형평성을 확보해 주는 측면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권한을 많이 부여놓고 있습니다. 우편사업에 보호규정 그랬을 때 우편사업과 관련되어서 이제 이게 차질 없이 우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리고 또 이게 국가가 해야 될 사업인데 이거를 사설기관에서 빙자에서 하지 못하게끔 딱 묶어놓기도 하고요. 이런 이제 관련된 이 권한들을 이 우편사업 보호규정으로 또 쭉 살펴봐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의 이 이제 1장으로 해서 총론이 나와 있었을 텐데 이거를 1강 한 강의로 축약해서 다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 볼까요. 구체적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여기 보시면 우편의 의미 및 사업의 특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편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죠. 좁게는요. 협의로는 우정사업본부가 책임지고 서신 등의 의사를 전달하는 문서나 통화 그 밖의 물건을 나라 안팎으로 보내는 업무다. 이거 좀 꼼꼼히 한번 쪼개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책임을 지냐. 우정사업본부가 책임을 집니다. 우정사업본부가 책임을 지고요. 어 서신 등의 의사를 전달하는 문서 그랬습니다. 첫 번째 서신 등의 의사를 전달하는 문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통화가 있습니다. 통화. 통화 전달도 우편을 통해서 우편 서비스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했어요. 돈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돈을 전달해 주는 건데 지금이야 금융기관들이 많이 생겨서 여기저기에 우리가 은행 찾아가려고 하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뿐만 아니라 온라인 공간을 이용해서도 금융업무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이야 우체국을 통해서 통화를 전달한다는 것이 필요한가 싶기도 할지는 모르지만 과거에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그 밖에 물건이라고 그랬어요. 그 밖에 물건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 이제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이걸 주고받고 하는데 그런데 뭐라고 돼 있냐면 나라 안팎으로 보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꼭 국내에서만 전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전달해야 될 서신 등의 문서나 통화나 그 밖에 물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나라 안팎으로 보낸다. 그런 업무가 바로 우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넓은 의미로 보면 우편 관서가 문서나 물품을 전달하거나 이에 덧붙여 제공하는 업무를 통틀어서 이르는 말이다. 그러니까 우편을 좁혀서 보면 그냥 이 서비스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서가지고 이렇게 그 뭐 내가 문서 같은 거나 돈 통화나 아니면은 물건 같은 거를 뭐 보내면 전달되고 이런 게 우편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좁은 의미. 그런데 넓은 의미는 이런 업무를 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이제 우편 업무다. 우편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 이렇게 비교해 보시고요. 우편은 국민 일상생활에서 평균적인 삶. 제가 아까 형평성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상생활에서 평균적인 삶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평균적인 삶을 이제 꾸릴 수 있도록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제공한다. 국가가 제공합니다. 국가가 제공을 하는데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봐 두시고요. 이에 따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보편적 우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법령에 규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진짜 별표입니다. 별표. 국가가 의무에서요. 뭘 하는 거냐면 보편적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보편적이다라는 말은 누구에게나 누구에게나 서비스가 미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됐건 돈이 많은 사람이고 적은 사람이고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이든지 간에 남녀노소 구분하고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이다라는 말을 써놓고 있고요. 그리고 또 평균적인 삶을 지탱해주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으로 국민의 삶이 다 형평해질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 영역에 있어서 만큼은 보편성을 가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국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사업자한테 이걸 맡기면 어떻게 돼요? 돈이 되는 것만 하려고 합니다. 돈이 안 되는 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요. 저 시골에 있는 노모한테 노모한테 편지 한 통 보내는 것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거는 요금을 굉장히 비싸게 부른다든가 아니면은 거기는 서비스 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이래버리는 거죠. 그렇죠? 택배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물건 같은 거 주문할 때요. 이거 배송이 되냐 그랬을 때 어디는 안 된다. 뭐 산간지역 어디는 안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서울에서부터 이렇게 거리가 멀어지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뭐 이제 배송료가 올라가거나 배송이 아예 안 돼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체국의 이 전국적인 망을 활용한다면은 이러한 격차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최소화. 최소화한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동등한 위치에서 이 우편 서비스를 받도록 이렇게 국가가 나서서 제공한다. 적자가 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거를 감내를 하는 겁니다. 적자가 나더라도 그 부분을 감내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편은 주요 통신수단의 하나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행정 등의 모든 분야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중추신경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만 서신이나 물건 등의 실체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전기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전기통신과는 구별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예요. 개념정의라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데 통신수단의 하나입니다. 분명히. 통신수단의 한 가지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단 전기통신과는 구별된다. 이거예요. 전기통신과는 전기적인 방법으로 정보 전달하는 우리가 1, 0 이런 약속된 부호를 가지고 전기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는 차별성이 있는 거죠. 우편은 통신수단의 하나인데 그러지만 전기통신과는 구별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국사 공부하실 때 그때에도 아니 고등학교 때만 국사 공부하는 게 아니지 참 우리가 그죠? 우리 시험과목에도 있으니까 당연히 지금도 다시 하고 계실 텐데 거기 보면은 우리 근대화 과정에서 보면은 그때 있잖아요. 조선 지나고 근대 사이로 넘어올 때 그때 보면요. 이런 우정사업 따로 얘기하고 전신, 전화 이런 거 다 따로따로 얘기해요. 전기 이런 거 다 따로따로 얘기하죠. 따로따로 얘기해요. 우편하고는 좀 구변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죠? 그거예요. 그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기통신과는 구별이 된다. 이렇게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편사업의 특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편사업은 정부기업 예산법에 따라 정부기업으로 지정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부기업이라는 개념이 조금 이제 아리까리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정부가 운영하는 기업이라는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반 맞았어요. 네. 그런 감을 잘 살려놓으시면 좋은데 국민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정부가 출자 관리 경영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기업은요. 이건 이제 특징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정부기업이다 그러면 이거를요. 다른 말로 정부 부처형 공기업 이렇게도 부릅니다. 정부 부처형 공기업이다 이렇게도 불러요. 정부 부처형 공기업이다 이렇게도 부르는데 이게 이제 공기업은 사실은 따로 있는 거예요. 원래 이거 이제 참고해서 보면 공공기관이라는 데가 따로 있어요. 공공기관이라는 데가 따로 있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고 고시하는 지정고시하는 이거 이제 공공기관이라는 게 있는데 이 안에 들어가는 게 이제 공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준정부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준정부기관. 그래가지고 이런 데를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 사례가 되는 게 공사공단이에요. 공사공단 이렇게 부르잖아요. 공사공단. 이런 데들이 공공기관이라고 한다면은 정부 부처형 공기업은요. 공기업이란 이름을 좀 빌려다 쓰긴 했어요. 공기업이란 이름을 빌려다 쓰긴 했습니다. 빌려다 쓰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기재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그런 공기업이 아니고 얘는 정부 조직이요. 이거는 정부 조직입니다. 정부 조직의 일부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돼요. 정부 조직으로서 어떻게 돼 있냐. 여기 이제 보면은 정부 조직이니까 대통령 밑에 여기도 한번 써볼게요. 대통령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정부 조직을 보면 국무총리가 있겠죠. 국무총리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그 밑에요. 이제 각 부들이 있는데 거기에 아까도 언급해드렸지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있고요. 이 밑에 이제 우정사업본부가 있는 거예요. 우정사업본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라서요. 이게 정부 조직입니다. 그냥 그대로. 정부 조직이에요. 그래서 여기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구성원은 전부 다. 구성원은 전부 다 뭐가 돼요? 구성원은요. 공무원이에요. 구성원은 전부 다 공무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무원으로 구성된다라고 봐두시면은 돼요.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자 이제 이렇게 봐두시고요. 그래서 비교해보면 공사공단에 있는 사람은 공무원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은 회사원입니다. 그냥. 공무원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 이제 우체국에 있다. 그러면 이게 공무원인 거예요. 공무원으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정부가 이제 돈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재정활동을 하잖아요. 이제 정부가 재정활동을 통해서 이 저 경제활동에 참가를 하는데 그 재정활동을 하는 거와 관련된 이제 돈과 관련된 장부를 기재를 합니다. 그 장부의 종류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눠져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눠지는데 일반회계다라고 하면은 그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는 그냥 정부가 해야 될 사업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묶어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묶어서 보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특별회계다라고 하면요. 특정한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별도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장부를 하나 또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사업과 관련된 장부를 따로 떼어서 보는 겁니다. 전체적인 우리 집 가계부를 쓰는데 그런데 애들 학원비는 어떻게 지금 나가고 있는지 보고 싶어. 그러면은요. 학원비 장부를 따로 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있잖아요. 떼어놓고 특별한 사업과 관련된 것을 별도의 이제 회계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계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특별회계라고 하는데 특별회계는 특정한 수입으로 특정한 비용을 충당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체국 같으면 우정사업과 관련돼서 보면은 우편사업이나 금융사업을 통해가지고 별도로 돈을 벌어드리죠. 별도로 돈을 벌어드리고 그 돈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별도의 회계장부를 가지고 있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특별회계로 관리를 한다. 특별회계로.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로 관리하는데 특별회계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특정한 이 법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국가재정법에. 이 특정한 사업과 관련해서 별도로 하게 돼 있어요. 참고로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특별회계로 관리되는 정보부처용 공기업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게요. 우체국 우편하고요. 우체국 금융. 이거는 이제 별도로 또 그것도 떼어놨어요. 우편과 금융을 떼어놨고 그리고 이제 조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조달사업. 국가 조달사업. 국가의 물자 같은 것들을 사들여오는 거예요. 그 조달사업과 그리고 양곡관리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양곡관리사업. 이런 것들이 정보부처용 공기업이면서 그래서 정보부처용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정부 조직의 일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그리고 또 특정한 사업과 관련된 담당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로 계산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이제 바로 이제 우편사업이 하나의 종류고 또 금융사업이 하나의 종류고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자 볼까요? 네. 그 다음에 자 됐죠. 그래서 정부기업이 뭐다? 이 얘기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관장하는 법이 뭐냐? 그렇게 하면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 법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정부기업 예산법이라고 따로 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이제 귀속된다라고 봐주시고요. 자 구성원이 국가공무원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의 전반을 법령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상 제약이 많아요. 사실은 우체국은요. 맘먹고 사업하려고 하면은 이거 뭐 전국적인 망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전국적인 망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제 맘만 먹으면은 이게 사업을 깃갈라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약이 있어요. 제약이 계속 있는데 그 제약이 있는 것은 뭐 딴 것보다도 일단은 이렇게 법령에 따라서 규제를 받고 그 민간기업도 물론 법령의 규제를 안 받는 건 아니지만은 훨씬 더 강력한 법령상의 제약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수익만을 거두자라고 달려들자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이제 어떤 그 형평성도 추구하면서 공익성도 달성해야 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국민생활의 평준화를 위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걸 사회서비스의 개념으로 접근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거를 다 신경 쓰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신경 쓸 게 많아가지고요. 너무 신경 쓸 게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아무래도 제한사항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사실은 사업을 보다 더 아주 공격적으로 하지를 못하는 측면이 있어요. 특히요. 우편사업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이제 우체국 택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정말 해볼 만하거든요. 그렇지만은 공격적으로 해나가기 좀 어려운 측면은 사실은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요금이나 이런 것들을 크게 이제 올리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우편사업 같은 게 이게 보편적인 대국민 서비스가 되려고 한다면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서비스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요금 인상을 많이 못하게 되어 있어요. 하다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얼마 전에 그러니까 2021년 제가 강의하는 시점에서 진짜 얼마 전인데 2021년 9월에 50원씩 올렸습니다. 50원. 50원짜리 요즘에 쓰지도 않아 잘 그런데 올려도 50원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런 것들을 올리면 물가 상승에 또 요인이 된다 이렇게 또 생각하기도 하기 때문에 물가 많이 안 올리기도 해야 되고 하니까 국가가 또 이렇게 올려도 50원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만약 또 적자가 나잖아요. 그러면 다른 의계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우체국 금융 쪽에서요. 수익이 남으면 그걸 가지고 우체국 우편 특별회계에다가 전입을 시켜줘요. 돈을 여기다가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적자가 나는 우편 사업을 어느 만큼 지탱하게끔 만들고 있다. 이렇게 봐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가지고 다른 의계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또 하다가 안 되면은 일반 의계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도 있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우편 사업의 회계 제도는 경영합리성과 사업 운영의 효율성 확보하고 예산을 신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로서 독립재산제를 채택하고 있다. 다시 나왔고요. 우편 사업은 정부기업으로서의 공익성과 회계상의 기업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측면에서의 조화가 과제가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우편 사업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쭉 한번 좀 얘기를 한번 해봤고 어 요걸 가지고 우편 사업의 특징들을 보면서 콜링클라크의 산업분류 콜링클라크가 분류한 산업분류에 따르면 노동집약적 성격이 강한 3차 산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차 산업이다. 라고 하면은 서비스업인 거 아시죠? 그죠? 요거는 이제 서비스업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서비스업에 해당된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어 이게 보니까는 어 요 1차 산업이 이제 농업 뭐 임업 수산업 뭐 이런 것들이라면 2차 산업이 이제 공업이잖아요. 그죠? 공업 어 넓게 보면 뭐 광공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2차 산업이고 3차 산업은 서비스업이에요. 그런데 3차 산업은 초기에는 초기에는 이제 그 공업을 뒷받침해주기 한 성격으로 서비스업이 창출이 됐지만 오늘날의 서비스업은요. 전문 서비스업 인간 서비스업 그래가지고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서비스업 자체만으로도 이것이 의미있게 팽창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인데 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우편사업은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 1차 산업은 분명히 아니에요. 2차 산업도 아니죠. 뭘 새롭게 생산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새롭게 그 저 물건을 만들어내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차 산업도 아니고 3차 산업이 되는 거예요. 3차 산업이 되는데 그런데 이 생산 요소를 투입하는 측면에서 보면 노동력이 많이 투입되는 산업이다. 이거예요. 노동력이 많이 투입된다. 우리가 생산을 할 때 거기에는요. 노동력도 있고 자본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토지도 있어야 되고 경영이라는 능력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산 요소라고 하는데 그런 생산 요소 중에서도 경제학에서는 특히 두 가지 생산 요소에 집중을 해요. 하나가 이제 노동이고 하나가 자본인데 그 중에서도 콜링클라크가 볼 때는 이것은 노동집약적 성격이 강하더라. 노동집약적 성격이 강한 3차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배원분들이요. 이거 이제 배달을 하다가 과로사로 돌아가시는 일들도 있고 그래서 업무가 너무 과중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됐었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래요.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러기 위해서 요금도 많이 못 올리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지만은 이제 그 과정에서 그게 어디론가는 가는 거예요. 어디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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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약한 고리에서 그게 터져버리는 건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노동자들이죠. 이쪽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강도가 세진다든가 이런 식으로 경영합리화를 막 추구하는 거예요. 한동안 그걸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들이 아니 그리고 아니 그리고 이게 우리는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표현하고 그냥 넘어가면 그만이지만 돌아가신 분 그 분과 그 다음에 그 가족들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특히 국가가 운영하는 사업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부분에서 개선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기는 합니다만은 그 정도로 노동강도가 세고 그래서 그거를 좀 음 좀 이렇게 적당한 노동강도로 맞춰주려면 많은 인력이 투입돼야 되는 이런 이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다 보니까 사업에 수익구조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면 인력을 자꾸 줄이고 사람을 쪼우게 되는 이런 이제 상황도 있는 거죠. 이런 딜레마에 좀 빠져있기도 합니다. 자 많은 인력이 필요한 사업 성격 때문에 인건비는 사업 경영에 있어서 가장 큰 부담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편사업의 특성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우편의 이용관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편의 이용관계를 보시게 되면 이용자가 우편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마련된 인적 물적시설을 이용하는 관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편 이용자와 우편관서관의 우편물 송달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상의 계약관계라는 것이 통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끈을 읽기 한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용자가 우편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마련된 인적 물적시설을 이용하는 관계가 우편 이용관계다. 이렇게 개념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편 이용자와 우편관서관의 우편물 송달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상의 계약관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 계약관계는요.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공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건 일종의 계약관계입니다. 계약관계로서 우편을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일종의 이게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시중에서 거래되는 상품계약하고 유사한 성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공법상의 계약관계가 아니라 사법상의 계약관계다라는 것도 잘 눈여겨봐주세요. 국가가 엮이면 우리는 그 국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법들을 대체로 공법의 관계로 구분을 해요. 공법의 관계로 구분을 하게 마련인데 그런데 이것은 개별적인 이용자와의 계약관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공권력을 활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어요. 공권력을 활용하겠다라는 그런 성격의 것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사법상의 계약관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법상의 계약관계라는 것이 통설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편사업 경영주체가 국가고 공익적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이용관계에서 다소 권위적인 면은 근데 있긴 있다. 있긴 있지만 그렇다고 공법상의 공권력과 관련된 관계는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우편 이용관계자가 누구냐 그랬을 때 우편 이용관계자는 우편관서 발송인 수치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편관서 발송인 수치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편관서 발송인 수치인 이렇게 해가지고 우편관서가 중간에서 매개를 해주는 거고요. 이게 지금 발송인과 수치인이 있는 거죠. 자 이거 보면 발송인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이제 수치인이 있을 거잖아요. 수치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럴 때 가운데에 이제 우편관서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우편관서가 이 사이를 매개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매개해 주는 거죠. 이 우편관서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관계가 이제 결국엔 우편 이용관계가 되는 것이다. 우편 이용의 관계가 된다. 이 세 주체를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계자는 이 세 주체다. 이렇게 살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이제 우편 송달 계약의 권리와 의무 그랬는데요. 자 우편관서는 우편물 송달의 의무 요금 수수료 징수권 등 발송인은 송달 요구권 그리고 우편물 반환 청구권 그리고 수치인은 우편물 수치권 수치 거부권 등 권리와 의무 관계가 성립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나눠서 볼까요. 자 이제 세 개의 이제 이 저 우편관계에 대해가지고 이 주체를 세 가지로 이제 나눴는데 우편관서와 그 다음에 어 요게 발송인과 수치인이 있습니다. 여기를 다 체크해볼까요. 일단 이렇게 세 주체가 있어요. 우편관서 발송인 수치인 이렇게 세 개의 주체가 있는데 아 있는데 이들이 각각 갖고 있는 권리와 의무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편관서는 우편물을 송달해야 될 의무가 있는 반면에 요금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모든 계약관계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계약관계에서는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데 이 권리관계를 채권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어 생기는 의무를 채무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채권과 채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편송달 계약의 권리와 의무 각각 채권 채무를 서로 나누어 쌍방간에 상호적으로 나눠 갖게 되는 것인데 쌍무적인 관계가 된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인데 우편관서가 해야 될 의무는 우편물 송달의 의무 우편관서가 갖고 있는 권리는 요금과 수수료의 징수권입니다. 그리고 발송인은요. 내가 돈 낼 테니 송달해 주셔 라고 하는 요구권이 있어요. 의무는 송달 요구권이고 그 다음에요. 또 권리가 참 권리가 송달 요구권이고 그 다음에 우편물 반환 청구권도 있습니다. 우편물 반환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의무도 있겠죠. 당연히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는 요금과 수수료를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발송인한테는. 여기는 그걸 안 썼잖아요. 안 썼지만 다 상호적인 것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그 권리 의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치인은요. 보세요. 우편물 수치권이 있고요. 그런데 나 수치 안 할래요. 라는 수치 거부권 같은 것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가지고 보세요.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이제 발송인이 있었습니다. 발송인이 있고 발송인은 이제 계약을 맺고 우편관서하고 계약을 맺고 어떻게 되냐면 우편관서랑 계약을 맺고 어떤 권리를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냐 이 관계가 상호적으로 이렇게 맺어질 텐데 이 발송하는 사람은 우편관서에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여기 이제 권리와 의무를 각각 좀 나눠볼까요. 권리와 의무를 각각 나눠본다면 자 이제 권리의 측면에서 발송인이 가져야 될 권리는 이제 송달을 요구하는 겁니다. 송달 요구권과 그 다음에 우편물 반환 청구권이 있었어요. 우편물에 대한 반환 청구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의무는 이게 발송하는 사람이 보통은 뭘 같냐면 요금과 수수료에 대해서 납부해야 될 의무를 가져요. 요금과 수수료의 납부의 의무가 통상적으로 있죠. 근데 수신인 요금 부담도 있습니다. 수신자 부담으로 발송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건 예외예요. 그건 예외지만 통상적으로는 발송인이 요금 수수료 납부를 하는 것이고 우편관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권리가 있냐면은 요금 수수료에 대한 징수가 있는 거죠. 요금 요금 수수료에 대한 수수료에 대한 징수권이 있습니다. 징수권 그러면서 우편물 송달에 의무가 있어요. 우편물 송달에 의무가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보실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서 이제 수치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수치인이 이렇게 있을 텐데 수치인하고 관계해서 보면은 또 이제 요 상호간에 권리와 의무관계가 있을 텐데 수치인 같은 경우에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우편물에 대한 수치권이 있다. 이 얘기죠. 우편물에 대한 우편물에 대한 수치권과 수치권과 그 다음에 수치거부권이 있어요. 우편물에 대한 수치를 거부할 수 안 받을 거예요. 이렇게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 그리고 이제 요금과 수수료 납부가 여기서도 나올 수 있어요. 요금과 수수료의 납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수신자가 부담하게 되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을 떠올려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고요. 우편이용계약의 성립시기 그랬는데 이 계약은 언제 성립되느냐 우리가 계약의 성립시기 항상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계약의 성립시기는 청구가 있고 청약이죠. 청약이 있고 청약과 이거에 따른 승낙이 있는 거죠. 청약과 승낙이 있는 겁니다. 청약과 승낙. 그래서 우체국 창구에서 직원이 접수한 때나 우체통에 넣은 때를 계약의 성립시기로 봅니다. 우체국 창구에서 직원이 접수한 때나 우체통에 넣은 때를 계약의 성립시기로 본다. 그러니까 직원이 접수를 해줬다는 얘기는 승낙했다는 얘기예요. 이거 좀 붙여주세요. 청약. 네 승낙. 네 승낙입니다. 우체통에 넣었다. 아 요거는 요 때부터 인정해줘요. 우체통은 승낙할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입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우체통 보면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잖아요. 입을 다물고 있지만 이렇게 살짝 열면 열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우체통에 다가 쓱 넣으면 이게 청약이잖아요. 청약을 했는데 근데 입을 벌려주네. 이게 이렇게 쓱 밀어넣으면 이게 열리잖아요. 열리니까 톡 들어가면 그게 일종의 승낙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 때 계약이 찾아가는 겁니다. 방문접수와 집배원이 접수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합니다. 네 접수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영수증을 교부한다. 그렇게 되면 계약의 성립시기가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계약의 성립시기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우편사업의 경영주체입니다.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국가가 직접 경영한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여기 보시면 적정한 요금의 우편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국가가 직접 경영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적정한 요금의 우편서비스라고 했는데 이건 좀 저렴한 편이죠. 진짜 저렴한 편이고 신속 정확하게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신속 정확한 거야 뭐 이거야 민간이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크게 중요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이건 약간 추임새 같은 거고 적정한 요금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한다. 이렇게 읽어내시는 것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을 하되 적정한 요금만 가지고도 우린 해준다. 이런 것이고 이거를 위해서 국가가 직접 경영한다. 이렇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편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자 이 관장의 주체가 어디라고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에요. 이 행정법상으로 보면은요 이 기관이 어디냐 기관이 어디야 이렇게 물어보면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관이 어디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 거기에 수장이 장관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지만 법적으로 봤을 때 그 기관하고 등치되는 게 바로 장이에요. 장. 장. 이건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장하는 기관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우편사업의 일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국가가 운영하는 거지만 이 필요에 따라서는 일부를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끔 일부 참여할 수 있게끔 이제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다 뭐라 그랬어요. 우리 이 용역은요 영역은 숨만 쉬어도 법령에 근거를 둔다. 이랬잖아요. 숨만 쉬어도 법령에 근거를 둔다. 그래서 그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국에 체계적인 조직을 갖춰 적정한 요금의 우편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국가가 직접 경영한다. 이렇게 봐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요. 자 이제 우편과 관련된 법률을 보겠습니다. 우편사업 관계 법령들이 있을 텐데 일단은 그 법률이 높은 레벨이니까 법률로부터 출발해서 이제 보면 돼요. 다시 한번요. 우리가 이제 헌법이라고 하는 가장 최상위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법률이 있는 것이죠.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가 이제 명령이 있는데 명령의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었어요. 대통령 명령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있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령이 있고 그리고 각 장관의 부령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대통령령이다 라고 하면 이게 이제 법률의 시행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법률의 시행령이다. 구체적으로 이걸 집행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지정하는 것이 시행령이라고 봐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령이다 그랬을 때는 이것은 이제 시행규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행규칙 이렇게 해서 나눠서 보시면 돼요. 좀 더 세부적인 것들은 부령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눠서 보시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률 레벨로 지금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법률 레벨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국회에서 국회에서 이제 심의하고 국회에서 의결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국회에서 의결을 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요. 국회에서 의결을 해 줘야 되는 법이 만들어지고 이걸 전제로 대통령령과 부령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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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법률이 있으면요. 그거에 따른 시행령이라는 이름 붙은 애가 또 이제 거기 고구마 줄기처럼 이렇게 같이 이렇게 흔들어서 올리면 같이 오오오오 이렇게 따라 올라올 거고 그 밑에는 또요. 시행규칙이 또 따라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심화 시간 되면 같이 법 필요한 법 같이 읽어볼 거예요. 같이 읽어볼 건데 여기까지도 우리가 들어가서 알아야 될 것들도 있어요. 자 이제 그렇게 전제를 하고 일단은 법률 레벨을 한번 좀 보자. 이런 것인데 법률 레벨에서 봤을 때 먼저 우편법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의 우편에 관한 기본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본법이란 말은 또 뭐냐. 이거는 이 법률 레벨에서도요. 법률에서도 법률에서도요. 법률을 분류할 때 여러 가지 분류법이 있지만 여기에 이제 기본법이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기본법. 기본법은 이것은 결국에 일반법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일반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특별법이 있을 수 있어요. 특별법. 그래가지고 이 일반법 같은 경우엔 좀 더 포괄적인 겁니다. 여기는 이제 포괄적이다. 포괄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고 특별법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우편에 관한 기본법이다. 그랬으니까 이게 일반법적인 성격이 있다. 이게 기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만 법에서 법에서 해석상의 법률과 법률이 충돌한다. 그러면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있는 거라고 그랬죠?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법이 우선 적용돼야 되는데 그런데 같은 레벨에서 법과 법이 충돌한다. 내용이 충돌한다. 그럴 때는 그때는요. 같은 레벨에서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때는 그때는 같은 레벨에서 충돌했으니까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해줘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상황을 전제하여서 전제하여서 이제 법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특별법이 먼저 적용되는 게 좋다. 적용되는 게 맞는 거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일반법은 좀 포괄적인 거여서요. 특별법으로 따로 정한 거가 없을 때 그냥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따라가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법의 성격을 갖고 있고 우편 사업 경영 형태 우편 특권 우편 서비스의 종류 이용 조건 손해배상 벌칙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거가 규정돼 있대요. 우편 사업의 경영 형태 우편의 특권 우편 서비스의 종류 이용 조건 손해배상과 관련된 거 벌칙과 관련된 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다 들어와 있고요. 자 이제 우체국 창구 업무 위탁이 하나 법률이 있어요. 개인이 우편 창구 업무를 위임받아 운영하는 우편 취급국에 관련된 겁니다. 이건 우편 취급국에 관련된 거예요. 우편 취급국의 업무와 이용자 보호 물품 보급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법령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는요 말이 여기 나와 있죠. 개인이 우편 창구 업무를 위임받아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편 취급국 같은 경우에 보시면 국민의 우체국 이용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일반인에게 우편 창구 업무를 위탁해서 운영하게 한 사업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전국에 이게 망이 쫙 퍼져가지고 깔려야 되는데 전국에 이 망을 까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그 우편 취급국이 우편 취급국이 또 이제 필요하다고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국가 직접 운영하기까지는 좀 어려우니까 이 업무를 좀 이제 위탁해서 해줘라.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네. 아시겠죠. 자 이제 요거와 관련된 규정을 어디서 하고 있냐. 우체국 창구 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우체국 창구 업무를 위탁받아 사는 데가 우편 취급국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연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우정사업의 경영합리성과 우정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는데 사업 범위는 우편 우편환 우편대체 우체국 예금 우체국 보험에 관한 사업 그리고 이에 딸린 사업 이렇게 되고요. 조직 인사 예산 경영평가 요금 및 수수료 결정 우정 재산의 활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고 그 다음에 별정우체국법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 법은 개인이 국가의 위임을 받아 운영하는 별정우체국의 업무 그러니까 창구 업무를 위탁한 거에 우편 취급국하고는 또 좀 다르게 별도로 정한 우체국이에요. 별정우체국 별도로 우체국으로 정해줬다. 이런 것인데요. 이 별정우체국의 업무와 직원의 복무 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령이 이제 별정우체국법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별정우체국은요.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주민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국가에서 위임을 받은 일반인이 건물과 시설을 마련해서 운영하는 우체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별정우체국 우편 취급국보다는 좀 이제 어떻게 보면요. 우체국이 아예 없는 곳에서 국가에 위임을 받은 일반인이 자기가 건물 시설을 마련해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별정우체국입니다. 조금 차이를 좀 구별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제법규들이 있는데요. UPU 조약이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만국우편연합헌장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고 UPU 조약이 그래가지고 쭉 역사가 있는데 국제우편 가면 자세히 공부할 거예요. 국제우편 가면 그때 가서 보도록 하고요. 이제 만국우편연합 이라고 하는 거 이런 이제 단체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APPU가 있는데 아시아태평양 우편연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 있는 우정청 간의 광범위한 협력관계를 설정하고 이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이제 기관이고요. 이제 국제기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서 회원국 간의 조약으로 조약으로 저거를 체결한 거예요. 아시아태평양 우편연합 조합을 만든 조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회원국 상호관의 우편물의 원활한 교환과 우편사업 발전을 위한 협력을 증진하고 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는데 얘도 국제우편 가면 거기에서 좀 상세히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표준 다자간 협정 또는 양자협정을 맺는 경우도 있는데요. 국제특급우편 EMS를 교환하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특급으로 외국에다가 우편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외국으로 보내주는 우편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와 해당 국가 사이에 표준 다자간 협정 또는 양자협정 같은 것들을 맺어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제우편 가면 좀 더 상세히 공부하시게 될 거고요. 여기서 나와있는 뭐 양 표준 다자간 협정 같은 거가 나왔으니까 이럴 때 양해각서 같은 거를 체결한다. MOU 우리나라와 상세협사에 이루어지는 문서로 된 합의를 MOU라고 한다. 근데 양해각서는 약간 법적 강제로 조금 약한 수위를 우리가 MOU라고 하긴 하는데 양해각서 뭐 여기서야 뭐 서로 손해날 거 없는 거니까 양해각서 같은 형태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또 관계를 또 맺기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렇게 보시고요. 자 이제 끝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편사업의 이제 보호규정이에요. 보호규정인데 여기에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많이 여러 개가 나올 텐데 내용은 이제 딱 이제 우편사업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라. 이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서신 독정권이 있습니다. 서신 독정권 이걸 보시면은 우편법 제2조 2항에서 누구든지 제1항과 5항의 경우 외에는 타인을 위한 서실의 송단행위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 이제 일부 예외가 있지만 타인을 위한 서신의 송단행위를 함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기의 조직이나 계통을 이용하여 타인의 서신을 전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신은 누가 독점한다? 국가가 독점하니까 까불지 마.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독정권을 인정해주고 있는 게 서신 독정권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독정권의 대상은 서신이라고 했거든요. 서신 독정권이니까 서신이 뭐냐. 이걸 좀 보는 거예요. 서신은요. 개념적인 거 잘 봐두세요. 서신도. 의사전달을 위해서 특정인이나 특정 주소로 송부하는 것으로서 문자, 기호, 부호 또는 그림 등으로 표시한 유형의 문서 또는 전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무엇인가 표시가 되어 있는 유형의 문서 또는 전단이 이제 서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이렇게 되고 서신 독정권을 국가가 갖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서신의 예외가 있어요. 서신의 예외. 방금 전에 이제 서신에 대해서 독정권을 갖는다 그랬잖아요. 이제 국가가. 그죠? 그랬는데 서신이 아니라고 규정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신문 등의 지능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따른 신문. 이건 서신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또 잡지와 같은 정기간행물이 있어요. 정기간행물. 그리고요. 표지를 제외한 48쪽 이상의 책자 형태로 인쇄 재본되어 있으면서 발행인 출판사나 인쇄소의 명칭 중 어느 하나가 표시되어 발행되어 있고 그러니까 형식도 갖춘 거예요. 형식도 갖추고 있고 쪽수가 표시되어 발행되어 있는 서적 있잖아요. 서적 48쪽 이상이에요. 표지를 제외하고 48페이지 이상이 되는 책자 형태로 인쇄 재본이 되어 있고 그리고 발행인 출판사 인쇄소 이런 거에 명칭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뭐 무슨 문건이라 그래 괴문서 뭐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거 말고 일단은 이렇게 누가 주체다라는 게 딱 나와있는 이런 이제 형태인데 이게 단순 서신이 아니라 묶여있고요. 48쪽 이상으로 묶여있고 그리고 쪽수도 표시되어 있고 이렇게 된다면은 이거는 이제 서적으로서 서신의 예외가 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서신의 예외가 된다. 이렇게 봐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요. 상품의 가격 기능 특성 등을 문자사진 그림으로 인쇄한 이거는 16쪽이에요. 16쪽 이상의 상품 안내서 근데 이것도 책자 형식으로 묶여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품 안내서 그리고 화물에 첨부하는 봉화지하는 첨부서류 또는 송장 이런 것들도 서신으로 보지는 않는다. 외국과 주고받는 국제서류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회사 회사의 본점과 지점 간 또는 지점 상호 간에 수발하는 우편물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가지고 발송 후 12시간 이내에 배달이 요구되는 상업용 서류 이런게 있구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이런거 있잖아요. 이런거는 서신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서신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봐주셔야 돼요. 이 서신의 예외들이 열거가 되어있어요. 서신독정권에서 정리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서신독정권에 이제 독점적 권한을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서신에 대한 겁니다. 서신에 대한 거고 그런데 서신은 유형의 문서 또는 전단인데 그런데 이제 이 서신이 아닌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국가의 독점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는 좀 어려운 거죠. 신문, 정기간행물, 서적 이런 것들과 그 다음에 상품에 대한 안내서 그리고 이제 어떤 이 송장 같은 첨부서류 국제서류 그 다음에 상업용 서류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신용카드 이런 것들은 서신에서는 제외가 된다. 서신의 예외다. 이렇게 살펴보자고요. 자 그리고 거기 법에 보면은 서신독정권 얘기할 때 뭐 타인을 상대로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타인이 뭐냐 이런 얘기가 되어 있는데 뭐 이제 이건 타인은 어 자기 이외의 잔대 그건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그거는 상관없이 모두 모조리 다 타인이다. 라고 규정을 하는 거고 자기의 서신을 자기가 송달하는 행위는 금지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서신을 내가 들고 가서 배달하는 것까지를 못하게 하면 안되지 그거는 내가 들고 갔는데 그러잖아요. 근데 남이 이거를 대신 대행하거나 이거 안된다는 거예요. 국가가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업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를 업으로 하는 업으로 하는 거가 안돼. 그랬잖아요. 업 업이니까 일 일정한 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면서 윤무용의 이익을 얻는 걸 업이라고 표현했대요. 그러니까 돈 받고 대신 이거를 전달해주는 행위를 하면 안돼. 국가가 아닌데 국가가 아닌데 그런 일을 하면 안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이란 말이 나왔는데요. 일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두 사람 이상이 의식적으로 결합한 활동체다. 이런 건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요. 조직 또는 개통을 이용하여 타인의 서신을 송달할 경우에는 서신 송달의 정부 독정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단 1회의 송달을 하는 것도 금지한다. 한 번 했다고 해도 금지한다. 이렇게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서신 독정권에 관련한 내용이 많이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타인을 위한 서신의 송달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자기의 조직 또는 개통을 이용해서 타인의 서신을 전달하는 행위가 금지되면 물론 그런 행위를 하는 자에게 서신의 송달을 위탁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타인이라는 개념 업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조직 개통이라는 개념이 이제 무엇이다라는 걸 앞서서 확인을 했고 한 통을 전달하는 것도 금지한다. 그거를 한 통이라고 전달하면 그것은 서신 독정권에 위배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중량이 350g을 넘거나 기본 통상 우편 요금의 10배를 넘는 서신은 이거는 위탁이 가능한데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지에서 발송하는 등기 취급 서신은 또 위탁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외는 있어요. 예외는 있는데 중량이 350g을 넘거나 기본 통상 우편 요금이 있는데 여기에 10배를 넘는 서신이다라고 하면 위탁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국가가 위탁을 할 수는 있다. 위탁을 할 수는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위탁을 하면 안 되는 것은 뭐냐면요. 이 정부기관 있잖아요. 국가기관 정부나 정부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발송하는 등기 취급 서신 같은 거는 위탁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어떤 정보가 국가정보에 관련된 정보가 들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런 것들을 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서신송달의 위탁이람은 당사자 일방이 서신송달을 요청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 성립되는 계약이고요. 그 다음에 보수 기타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런 건 위탁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허용한 범위 내에서 위탁을 하는 것을 허용해주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편물 운송요구권 그랬는데요. 우편관선은 철도, 궤도,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의 경영자에게 운송요구권을 갖고 있고요. 이 경우에 우편물을 운송한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편물 운송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철도나 궤도나 자동차, 선박, 항공기 같은 이 교통수단을 다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편관선은 우편관선은 그런데 우편물은 무겁긴 하고 돈도 안되고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당연히 가야 되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하는데 개별 사업자 입장에서는 아이씨 뭐야 저거보다는 일반적 기업체 화물 싣는 게 돈이 더 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정당한 보상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나름 정당한 보상이에요. 그런 거를 통해서 운송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운송원 등의 조력청구권이 있는데요. 우편업무를 집행 중인 우편운송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편집변원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편물을 운송 중인 항공기차량 선박 등이 사고를 당했대요. 우편을 운송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그럴 때는요. 주위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돼 있어요. 조력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업이 이를 거부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거부하면 처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조력을 청구하면 이건 조력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경우 우편관서는 도움을 준 자의 청구에 따라 적정한 보수를 지급한다. 청구가 없으면 말겠지만 청구가 있으면 적절한 또 보수도 지급해 줄 이런 제도적 준비는 돼 있습니다. 운송원 등의 통행권이 있는데요. 우편 운송원 집배원 우편물 운송 중인 항공기차량 선박 등이 가다가 도로의 장애로 통행이 곤란할 때는 옆으로 이렇게 통과해서라도 빨리 지나갈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담장이나 울타리 없는 택지가 있었어요. 근데 내 땅인데 왜 지나갔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담장도 없고 울타리도 없었잖아. 그냥 좀 지나갔는데 그게 문제야? 어 문제야. 민간 길이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에 이런 우편 운송원이나 집배원 또 우편물 운송 중인 이런 교통수단들이 지나갔다면 그거는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봐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택지도 있지만 전답 그 밖에 장소를 통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택지든 전답이든 상관없고 이 경우 우편관서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손실을 또 보상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야 이거 뭐 거의 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합니다. 보니까 운송원 등의 통행요면제도 있어요. 우편물 운송 중인 우편 운송원 집배원은 언제든지 도선장에 도선을 요구할 수 있고 우편 업무 집행 중에 있는 운송원 등에 대하여는 도선장 운하 도로 교량 기타 장소에 있어서 통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통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허용되어 있다. 이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단 청구권제 청구가 있으면 또 정당한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행요를 면제하여야 되는데 왜 면제하냐. 내 사적인 재산권을 침해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청구권자가 청구를 한다면 정당한 보상을 또 해주도록 하고는 있어요. 그렇게 봐주시고요. 우편 업무 전용 물건의 압류금지와 부가 면제가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우편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물건과 우편 업무를 위해 사용 중인 물건에 대해서는 함부로 압류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편 업무 전용 물건에 대해서는 부가 면제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편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국세나 지방세 등에 제세 공과금을 매기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도 특징으로 잡혀 있습니다. 됐죠? 그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요. 이번에는 공동해상 손해부담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선박 배에다가도 국제적으로 우편 같은 거 싣고 가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선박이 위험에 직면이 있어요. 선박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요. 싣고 있던 짐을 막 버려요. 버릴 때도 있어요. 적화되어 있는 물건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위험에 직면이 있기 때문에 살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제 손해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그 선박의 화주 전원이 적재화물에 비례해서 내가 이제 얼마만큼의 화물을 전체에서 몇 퍼센트를 내가 실었냐. 이거에 비례해가지고 그 비용을 공동 분담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상법상에 이제 공동해상 손해부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우편물에 대해서는 이를 분담시킬 수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를 분담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봐주셔야 되겠고 우편물에 대한 압류 거부권이 있습니다. 우편관서에서 운송중인간은 발송 준비를 마친 우편물에 대해서는 압류를 거부할 수도 있다. 이런 권한이 주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우편물에 우선 검역권이 있습니다. 우편물이 전염병의 유행지에서 발송되거나 유행지를 통과할 때 검역법에 의한 검역을 받아야는 하는데 받을 때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한능력자 행위에 대한 법률적 판단 그랬는데 금융을 먼저 보신 분들은 제한능력자 다 기억나실 거예요. 제한능력자가 다 기억이 나실 텐데 여기 민법상의 제한능력자를 말하고 행위 제한능력자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미성년자 피한종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이 있고요. 그들과 의사 제한능력자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제한능력자라고 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법상의 능력을 보면 자 이 보세요. 민법상의 능력을 보면 이 능력은 어떤 게 있냐면요. 권리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권리능력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능력을 권리능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권리능력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의사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결과를 예측하고 내가 판단해서 어 나 이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느냐. 이걸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행위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스로 권리와 의무를 막 맺고 이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거를 좀 보는 거라 의사능력의 좀 구체적인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느냐. 이거를 이제 책임능력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적능력이 스스로 책임을 질 만한 능력을 갖추고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느냐. 이거를 보는 것이거든요. 이게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책임능력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제한능력자라고 하면 통상은요.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을 말해요. 이거에 대한 이제 무능력을 무능력을 이제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이제 권리무능력이라고 그래요. 권리무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의사무능력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의사무능력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제한능력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한능력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책임무능력자 책임무능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보통 제한능력자다 그러면 여기에 행위능력이 없는 경우를 말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연령기준으로 봤을 때는 연령으로는 미성년자가 있어요. 미성년자. 성년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 19세 미만인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가정법원의 선고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선고가 있습니다. 선고. 가정법원의 선고가 있는데 가정법원의 선고다라고 했을 때에는 뭐가 있냐면요. 가정법원의 선고가 있는 경우가 여기에 이제 나와 있었어요. 이게요. 성년이 됐지만은 판단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한정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과 그 다음에 피성년후견인 이렇게 있는 겁니다. 피한정후견인은요. 한정적으로 한정적으로 이제 후견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법률관계는 스스로 할 수 있는데 큰 재산을 처분한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몇몇 경우를 지정해 줍니다. 가정법원에서. 당신은 이거 혼자 하지 마세요. 후견인의 도움을 받으세요. 이렇게 해서 피한정후견인 제도가 있고 피성년후견인은 성년이 됐지만 아주 극히 일상적인 생활을 빼고서는 전부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후견인의 도움을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게 피성년후견인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요. 이 가정법원의 선고를 받는 후견인 제도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통상은 말하는데 지금 우리 제한능력자에 대해서 뭐라고 써놨냐면은 그거는 당연히 들어가고 의사 제한능력자도 모두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의사 무능력자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요. 의사 무능력자는요. 이제 판단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때그때 달라요예요. 제한능력자는 구체적이거든요. 의사 무능력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보는 거예요. 사례.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보면 그 당시에 젖먹이 정도 됐었다. 젖먹이. 젖먹이는 확실히 의사능력은 없겠죠. 판단능력이 없겠죠. 젖먹이.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이게 만취자가 있어요. 만취자. 만취자. 만취한 사람은 그냥 이렇게 쓸게요. 만취자. 만취한 사람은요. 자기가 뭐 저지른 만취 상태에서 남을 때렸다거나 이런 건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그런데 만취 상태에 누구랑 계약을 맺어요. 그럼 그 계약을 맺은 것을 무효로 해줘요. 젖먹이란 계약 맺어도 무효가 되고 만취자란 계약을 맺어도 무효가 돼요. 의사 무능력자와 맺은 계약은 무효예요. 원래. 그래서 젖먹이 만취자가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정신병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에 광인이란 표현 잘 안 쓰죠. 정신병자. 이렇게 해가지고 대표적인 케이스로 의사 무능력자로 들어요. 그런데 의사 무능력 상태에 있었다는 것은 꼭 이거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법원에 가서 따져봐야 돼요. 그 당시에 계약을 맺을 때 의사 무능력 상태였냐. 이런 걸 따지는 거고요. 행위 능력이 부족한 제한 능력자는요. 이렇게 구체화되어 있어요. 구체화되어 있고 이게 이제 구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냐면요. 구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논란의 여지가 없이 그냥 이런 사람들은 제한 능력자라고 딱 이거 픽스가 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들이 한 행위는요. 원래 무효는 아니고 취소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뭐 이상 없으면 그대로 그 효력 유지해도 되고 하다가 아이씨 뭐야. 아 나 이거 안 할래. 이렇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취소해버리면 무효화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구분을 원래는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제한 능력자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제한 능력자에 대해서 이제 행위 능력의 제한 능력자는 당연히 들어가고 거기에 의사 제한 능력자까지도 모두 포함한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건 우리가 유념해서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요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우편물의 발송 수치나 그 밖의 우편 이용에 관해서 제한 능력자 행위를 할지라도 능력자가 행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 행위임을 이유로 우편 관서에 대해서 임의로 이용관계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없고 법률 행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을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제한 능력자를 할지라도 이거는 능력자가 행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능력자가 행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요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제한 능력자 행위에 대해서도 우편과 관련해서는 그 권리를 인정해 주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10가지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시 한 번요. 우편사업의 보호 규정으로 이렇게 서신독정권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편물 운송요구권 그리고 운송원 등의 조력정구권 그리고 또 이제 운송원 등의 통행권 그리고 운송원 등의 통행료 면제 우편 업무 전용 물건의 압류금지와 부가 면제 공동해상 손해부담의 면제 그리고 우편물의 압류금지와 국어부권 그리고 우편물의 우선 검역권 제한 능력자 행위에 대한 법률적 판단에 대해서도 인정. 이렇게 되는 관계를 제목 중심으로 자꾸 반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설명드렸던 내용은 이제 떠올리시면 되는 거고요. 그죠? 이렇게 하시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암기하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암기하기로 와봅니다. 우정사업본부가 책임지고 서신 등의 의사를 전달하는 문서나 통화 그 밖의 물건을 나라 안팎으로 보내는 업무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편이었습니다. 국민의 이익을 추가하기 위해서 정부가 출자 관리 경영하는 기업을 이걸 이제 정부기업이라고 불렀었고요. 우편 사업이 여기에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용자가 우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마련된 인정물적 시설을 이용하는 관계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랬는데 이것을 있잖아요. 이제 이 관계를 우편 이용 관계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냥 우편에 대한 이용 관계예요. 그냥. 자 그리고 우편 이용 관계자에 해당되는 세 주체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 도식을 그렸다 말씀드렸었는데 발송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편 관서와 수치인이 있었습니다. 세 개의 주체고요. 우편 이용 계약의 성립 시기가 언제냐 그랬는데 창구에 가가지고 이제 해주세요 접수했을 때 그리고 이제 우편함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그리고 또 이제 방문 접수나 집회원 접수 시에는 이제 영수증을 교보받았을 때 이렇게 해서 성립 시기를 봤고요. 우편 사업의 관장 주체가 누구냐 그랬는데 이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실상 우편에 관한 기본법이다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우편법이라고 했었고요. 개인이 우편 창구 업무를 위임받아 운영하는 우편 취급국의 업무 그리고 이용자 보호 물품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그랬으니까요. 이거는 이제 우편 창구 업무를 어떻게 했대요? 이제 위임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위탁에 관한 법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여기 다 답이 있어요. 개인이 개인의 이제 그 말은 빼더라도 우편 창구 업무 위탁에 관한 법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 우체국 이용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일반인에게 우편 창구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한 사업소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서 이제 여기서 봤었습니다마는 이건 이제 우편 취급국으로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봐두시고 우정사업의 경영합리성과 우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특례 규정이 또 이제 나와 있는데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이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우체국이 없는 지역의 주민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국가에서 위임을 받은 일반인이 건물과 시설을 마련해서 운영하는 우체국을 별도로 정한 우체국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별정우체국에 관련된 것을 규정한 법령이 별정우체국법이다. 원래는 그냥 법률이라고 하면 좋겠는데 이 밑에 시행령도 따라 붙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하시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있는 우정점 간의 광범위한 협력관계를 설정하고 이를 발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창설된 국제기구가 있는데 이건 APPU가 되고요. 여기서 이제 APPU에서 이런 이제 조약을 체결을 해놨죠. 그죠? 조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우편연합의 조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누구든지 이제 타인을 위한 서신의 송다랭이를 어부로 하지 못한다. 이거 있는 표현 그대로 갖다 놓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편법 관련 내용의 1항 5항의 경호를 제외하고는 타인을 위한 서신의 송다랭이를 어부로 하지 못한다. 자기의 조직이나 계통을 이용해서 타인의 서신을 전달하여 행위를 하여서는 안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우편사업의 보호규정이 뭐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서신 독정권이었습니다. 의사전달을 위해서 특정인이나 특정 주소를 송부하는 것으로써 문자, 기호, 부호 또는 그림 등으로 표시한 유형의 문서 또는 전단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랬는데 이것을 이제 서신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편업무를 집행 중인 운송, 우편 운송원이나 우편집회원 우편물 운송 중에 항공기, 차량, 선박 등이 사고를 당했을 때 주위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걸 조력청구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절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우편 운송원, 우편집회원, 우편물 운송 중인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도로의 장애로 통행이 곤란할 경우에 담장이나 울타리가 없는 곳이라고 한다면 막 통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통행권입니다. 통행권. 통행권이 되고요. 선박이 위험에 직면했을 때 선장이 판단해가지고 적화되어 있는 물건을 막 처분해버리는데 이때의 손해에 대해서 이걸 나누어서 공동부담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뭐 말편이 다 나와 있습니다만은 공동해상 손해부담이라고 그래요. 공동분담한다고 그랬으니까요. 공동해상 손해부담.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이게 면제된다. 이런 얘기를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편물이 전염병의 유행지에서 발송되거나 유행지를 통과할 때 등에 검역법에 의한 검역을 최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한이 뭐냐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우선 검역권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문제까지 해서 확인을 다 마무리를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어요. 뭐 사실 두 강좌로 나눠서 해도 될 정도의 분량이었습니다만은 첫 강좌인 만큼 어디서 끊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끊기가 애매해서 그대로 이렇게 전체적인 개념 정의는 이 정도 좀 이제 우편사과 관련해서 정리를 한꺼번에 좀 하자. 우리 집중력을 가지고 좀 이제 한번 한퀘 정리를 해보자. 이런 취지로 좀 길게 강의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 잘 하실 거죠? 네 정리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우편 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로 파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고생하셨습니다.